세상을 밝게 비추는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우리는 도전, 성장, 자립하는 참 간호인재를 양성합니다 우리는 봉사인, 실용전문인, 글로컬인재가 되어 인류의 더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 나의 열정이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진리를 탐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세명대학교 간호학과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홍보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학과 연역 지금부터 학과 연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과 정보를 알아볼까요? 1995년 3월 간호학과가 신설되어 1996년 10월 제1회 나이팅게이 선서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제1회 해외병원 인턴십을 진행하고 시뮬레이션 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 간호학과 20주년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2018년 하반기 간호교육 인증을 획득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간 2019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의 시뮬레이션 센터를 확장하여 참 시뮬레이션 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세명대학교의 건학이념과 비전에 걸맞게 우리 학과의 교육목적은 도전, 성장, 자립하는 참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며 자기주도 역량, 나눔과 배려 역량, 환경적응 역량, 대인관계 역량 및 전공 역량 등의 5대 핵심 역량을 갖추도록 합니다 간호인재상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봉사인, 전문지식과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실용전문인, 비전과 글로컬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를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학습 성과로는 전공지식에 근거한 통합적 실무적용, 핵심 기본 간호술, 의사소통술,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연구 등 다양한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역량 위주 성과 기반 교육과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제시하는 프로그램 학습 성과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9개의 학습 성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제와 유사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임상 수행 능력과 임상 적응 능력을 함양합니다 참 시뮬레이션 센터는 병원 및 지역사회 현장에 맞춰진 전문 시뮬레이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장비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을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 시뮬레이션 센터에는 성인 간호학, 모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 정신 간호학, 간호관리학, 지역사회 간호학 등의 실습 교육을 통해 환자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참 시뮬레이션 센터는 세명대학교 2학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상 현장을 축소하여 최첨단 고충실도 시뮬레이터 장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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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학과 장점 세명대학교 간호학과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학과는 국가시험 합격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밀착형 학사관리와 상담 지도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졸업 후에는 임상 간호사, 교수, 공무원, 연구원, 보건교사, 간호장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의 역량 강화를 돕는 책임지도 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실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카데바 실습을 운영합니다. 다섯 번째, 매년 2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앞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수행하여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본교 대학 이념인 글로벌화 교육으로 미국 올랜도 플로리다 병원에서 4주간 실무실습을 진행하는 해외 연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곱 번째, 간호사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료 및 시험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실무 적응 역량과 취업률을 향상합니다. 여덟 번째,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재를 개최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 내외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선후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졸업 시까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터 브라더 제도가 있습니다. 열 번째, 학과 동아리 나이자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널싱, 널뛰기, 널스트라이크 등 합창, 댄스 및 볼링 등의 취미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선후배 간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학교와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인 꿈 설계학기를 진행합니다. 열두 번째, 학과의 단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5월 청룡체전에 참여합니다. 세명대학교 간호학과는 수준 높은 교육과 다양한 실습을 바탕으로 참 간호 역량을 갖춘 인재가 되어 항상 최고를 향해 선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